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니냄아 미니냄아 내니저아 다 왔다. 역사적인 장소 역사적인 장소 한국 철도의 탄생 역이야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 철도 안녕하세요 영상크리티터 한박입니다 이곳은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도 먹고 그리고 월미도에 가서 디스코팡팡도 타보고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를 아이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신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야 근데 차가 엄청나게 많다 근데 짜장면 냄새 엄청나는데 여기 밑에 밑에 풍경도 좀 찍자 밑에 풍경도 좀 찍자 이거 먹어볼래 이거 동발빵인데 맛있으면 사줄게 맛있게 배보다 맛있어 만나복 여기서 제가 예전에 하얀짜장을 먹었었는데 여러분 하얀짜장 드시지 마세요 진짜 많았어요 다른 메뉴를 드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중국에 놀러갔을 때 탕후루와 같은 맛인지 궁금해서 샀는데요 역시 차이나타운이네요 입에 달라붙지 않고 맛있었습니다 역시 차이나타운이네요 입에 달라붙지 않고 맛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이의 차이나타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차이나타운 거리를 이곳저곳 불러봤습니다 화덕만두가 유명해서 왔는데요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좋네요 화덕안이 궁금해서 봤는데요 만두를 독특하게 굽네요 붙어도 안 떨어지고 끝까지 잘 구워지는 화덕만두 고기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고기, 간호박, 고기맛, 맛대가 있습니다 아 네 여기가 한중원 중국의 졸종원을 모델로 해서 고규모로 만든 곳이라고 하네요 중국의 느낌이 나긴 하네 중국의 느낌이 나 여기가 역사적인 잠수예요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전동열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차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중하루 좀 맛있어? 이번에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경사로를 통해서 올라갈 때 경사가 심해서 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식당이 넓어서 불편함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짜장, 짬뽕, 사천짜장, 마파두부를 시켜서 먹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음식도 깔끔하고 모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파두부바 이게 뭐라고? 사천짜장 이거는 그냥 짬뽕이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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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아 짬뽕하고 짜장 맛 어땠어? 짬뽕 딜리셔스 나쁘진 안 한대 딜리셔스? 됐다 민서는 체부를 줬을 때 자기가 먹으러 고생해 그래? 그 정도야? 오오오오 아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네 여기 영화에도 많이 나온대 민서야 민서야 이게 창고였었어 창고 창고? 아 월미바다열차 너무 아쉽다 아 코로나 때문에 월미바다열차는 운행을 안 합니다 진짜 아쉽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월미바다열차 보수를 따라 월미도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기가 1950년 9월 15일날 새벽에 유행군이 연합작전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곳 중에 하나인 녹색 해안이라는 곳이래 와 나 진짜 많다 오야 윈틈이래 남매 쌍둥이가 놀이기구를 보더니 타고 싶다고 해서 타라고 했는데요 리스코 팡팡을 타고 재밌었는지 다음에 또 타고 싶다고 하네요 같이 타지 못하지만 즐겁게 응원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이 녀석들 집에서는 자주 다투는데 게임할 때만큼은 대동단결이네요 둘이서 풍선을 부지런히 터뜨리고 작지만 인형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에어학기 게임도 하고 총도 쏘고 농구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인지 가족 단위로 바람 쐬러 많이 나왔더군요 마지막으로 등대를 보면서 인천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드디어 인천여행을 마쳤습니다 당일치기지만 그래도 알차게 오전부터 지금 저녁까지 부지런히 다녔고요 점심때 먹었던 마파두부 정말 맛있었고 다들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월미도를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요 걸어서 이동할 만큼의 가까운 거리라서 불편함 없이 잘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을도 보고 바다도 구경하라면서 휴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휴식 같은 하루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